공공투자 감소, 고금리,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 첫 주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마수거리 수주의 성공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에 가까운 빙하기에 놓인 상황에서 올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집중된 도시정비 사업이나 해외 사업 쪽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면 새해 시작과 함께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마수거리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비 사업 물량 확보에는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은 서울 강남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방배신동아는 앞서 두 차례 포스코 건설에 단독 참여로 유찰됐으나 결국 지난 7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OTL을 내세우며 새해 첫 도시정비 사업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포스코 건설은 강남 지역에서 첫 수주 축포를 터뜨린 만큼 올해 최대 수주격전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개포동 등에서 OTL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현대건설은 3,423억 원 규모의 일상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해 마수거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 고양의 수평 별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총 900 두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현대건설은 강선마을 14단지와 부산 개정 7구역 재개발 등을 시작으로 수주 실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의 DLENC는 약 3,151억 원 규모의 강북 5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으며 금호건설은 1,838억 원 규모의 형국 3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도 정비사업 물량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사업이라든지 선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맞물려서 작년도 수준의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 이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5년 만에 SOC 예상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건설업계 수주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